6차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60에서 65세로 높아졌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승호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우선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뉴스를 들어서 대법원 많이 알고 계시지 싶은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2015년도에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이 찾아갔다가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수영장 운영업협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대법원 판결처럼 가동연한이 만 60세다 이렇게 해서 6세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예 부모되는 분들이 이것은 부당하다. 65세로 가동연한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해서 대법원에서 한 권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가동연한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다시 도출해 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기게 됩니다. 공개 변론을 거쳐서 21일 날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건 아니면 이 시점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단을 구했는가 이제 궁금증이 좀 서기겠죠. 우리가 사회현상이 변화를 계속함에 따라서 가동연한을 상향해야 될 것인가. 65세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권자의 파급심에서 치열하게 다 터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좀 올려야 된다 이런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 판단을 받아보자고 했던 겁니다. 비관한 예를 들면 과거에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에 만 61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의 판결에 따르면 이 사람이 가동연한을 넘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고를 당한 61세에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제 일을 다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고가 나서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사례들을 보니까 조금은 이 내용하고는 좀 이렇게 관계가 없는 데서 출발을 해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지금 이 판례까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이 소송에 있었던 2심에서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판결이 났던 거죠. 이렇게 이제 파급심에서는 65세로 하는 것도 맞다라는 판결이 상당수 있었지만 견해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되는 판결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이런 점을 인식하고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을 받아보자고 판단을 해보자고 했던 겁니다. 이 과정은 알겠고요. 왜 이렇게 이제 30년 만에 지금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상향하는 이런 판례가 나온 건데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으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대법원은?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만큼 늦게까지 조금 더 나이가 될 때까지 일을 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는 현상이 됐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노후도 보장이 되고 그런 사회 현상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지금 60세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다소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봤을 때 65세 정도까지는 가동연한을 인정해 주는 것이 현재의 우리 국민들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65세까지로 상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게 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계속 지금 탑뉴스로 오르냐 하면 이게 정년이 이러면 오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년이 연장되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65세로 가동연한이 있으니까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에서도 정년 연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입니다만. 다만 시간적으로 그렇게 빨리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요?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퇴직금 부담 또 장기적으로 더 근무함으로 해서 급여가 더 지키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 임금 피크제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정년 문제와 급여 부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공무원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기업체의 경우는 바로 정년이 또 65세로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동연한은 60세로 인정하는 이 상황에서도 정년이 57세인 기업체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동연한을 우리 대법원에서 65세까지 인정했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정년을 바로 65세까지 인정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인상은 되겠지만 상향은 되겠지만 65세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는 공무원들은 금방 올리나요 65세로? 그것도 역시 빠르게 금방 결과가 나타날 것까지는 않고요. 네. 상당한 신이 흘려야 되는군요. 세금 문제. 우리가 결국 그만큼 세금 충당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고려사항이 아닐까. 아니 지금 보험료 납부액도 그렇고요. 또 무슨 퇴직금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금 문제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는 해결이 되긴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보험료는 결국은 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가니까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동연한이 상향되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얼마간의 보험료 인상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료 인상은. 보험료 인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소송의 경우에 모든 판결이 65세 기준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아니 그 보험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연금들을 많이들 국민들께서 하시는데 처음에 얼마까지 몇 세부터 준다고 했다가 계속 이게 이자율이 떨어진다면서 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또 65세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과정에서 또 돈을 더 내야 되니까 더 오래. 쉽게 또 국민들께서는 납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어때요? 외국의 경우에. 노동정연이. 그러니까 가동연한은 거의 미국은 65세 정도인 것 같고 독일은 67세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은 65세 독일은 67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도 가동연한을 67세로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가동연한은 67세인 것에 따라서 지난달에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는 요소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제가 이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들이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돈은 뭡니까? 그럼 지금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국민의 세금 부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그대로 충당되는 부분을 만들어야 돼.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세금 부담. 정년 연장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세금과 맞물려져 있는 거군요. 그렇군요.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변호사와 얘기를.